새벽 시간 금은빵을 털어 수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대담하게도 망치로 유리벽을 깨고 들어가 귀금속을 훔쳤는데 이렇게 하는 데는 불과 20여 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새벽 4시쯤 부산 범천동의 한 금은빵. 얼굴을 가린 남자 2명이 주변을 살피더니 망치를 휘두르고 몇 번 만에 강화 유리벽이 힘없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들은 곧바로 진열대에서 귀금속 2천만 원어치를 꺼내 달아납니다. A군 2구 금은빵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기까지는 불과 21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순식간에 금은빵 한 곳이 털린 겁니다. 불과 10m 거리의 보안업체가 있었지만 순식간에 벌어진 절도에 손도 쓰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2시간 전에는 울산에서 금은빵을 따고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훔친 물건이 200만 원어치밖에 안 되자 바로 부산으로 이동해 더 과감한 방식으로 금은빵을 턴 겁니다. 범행 이틀 전에는 한 명이 금은빵에 들어가 금목걸이를 보여달라고 한 뒤 목에 걸고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건 23살 B 씨. SNS에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글을 올린 뒤 그를 보고 찾아온 10대들을 데리고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대포차를 구해 범행 장소 인근에 세워뒀다 바로 도주했고 범행 후에는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대포차를 처분했습니다. 차를 범행지 부근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2명은 내려서 범행을 하고 나머지는 차에 타고 있어서 바로 오면 바로 출발해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차를 주차해놓고 대기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B 씨와 10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10대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김유나입니다.